아 이것도 하면 또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또 자 늦게 오시면 추천하시면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 이순이는 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안 볼 수 없지 자 자 콩 감사하고 땡큐 땡큐 자 32t 오버지 못하고 어제 승부자 5명 승인 됐고 빠르바이트 승부 됐어요 자 갑니다 아우 유라디 자 아우자 쿠키언니 어서 오신 반갑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세요 내가 이거 스크린샷은 안찍을게 자 스크린샷은 안찍을 거에요 자 1위부터 지금 음 순위가 나오고 있죠 자 다 보셨나요 자 스크린샷은 안찍을게 오 지금 눈에 띄는 엘피파님 10위야 10위 무려 아 잠깐 잠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잠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이벤트 시간이 16일부터 계산해야지 16일 죄송합니다 다시 16일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16일부터 이벤트 시작이라고 약속했었죠 자 16일부터 자 주세님 1등 촌나님 2등 자 눈에 띄는거 자 이제 엘피파 자 엘피파 오버워치를 위한 엘피파님이 8위 자 위로 완전 티올랐고 자 그 다음에 먹신님 11위 자 이중에 또 두 분을 뽑아서 자 오늘 어 어 킥뷰 한번 드릴게요 심심해 너무 또 하니까 자 연습삼아서 자 후양님도 12위 후양님 방해 있나 자 후양님 12위 어 하리완주님 13위 어 차세대 어 차세대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요 어 금방 금발 미녀킬러 누구야 이거 금방 금발 미녀킬러 어 이분은 뭐 본 적이 없는데 어 어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닉네임은 어 어 아 이거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어제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눈에 띄는 하루방축구님 눈에 띄고 후사탕님 또 눈에 띄고 자 포탑의 신진수님 짱구원장님 어 별이유님이 많이 떨어졌네요 옛날보다 어 쿠키오님 유튜브가 더 잘 오셨구요 자 근데 지금 밑에 보니 60위가 5시간밖에 안 돼 5시간이면 지금 100위까지 인데 자 지금 다 본인꺼 보고 있으신가요 자 이제 그럼 다음주에 넘어갈게 이 정도면 자기꺼 체크했죠 우케케님 뭐 자기가 체크해야지 내가 찾아줄 수 없고 자 여기는 80위까지 자기전에 하루만 켜놓으면 지금 80위 안에 들어와 지금 80위가 3시간밖에 안해 3시간 자 80위 3시간밖에 안하고 어 어 자 그 다음 순위 볼게요 우케케님 찾았어 찾았어 어디있어 나 못찾았는데 어 자 그 다음에 어 어 빵꾸미님 점수가 엄청났네 자 100위까지 자 100위까지 어 100위 100위 2시간밖에 안해 자 오늘거는 이거 추가 안됐어 자 오늘거는 추가 안됐고 어 19일까지니까 오늘건 추가 안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어 100위가 2시간 34분 2시간 34분이니까 여러분 뭐 오늘 밤에 하루만 켜놓으면 바로 그냥 어 80위권을 올라 올라갑니다 어 자 그럼 이중에서 방에 있는 두분을 뽑아서 연습을 할게요 자 이제 어 실전에서는 어 처음에 열 어 100명 중에 어 10명을 뽑겠어요 10명 자 근데 오늘은 어 어 너무 많이 뽑으면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 자 그냥 어 자 이중에서 두분을 뽑아서 자 두분을 뽑아서 제가 어 킥뷰 727을 선물로 드릴게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또 뭐 하나라도 받아가야지 그쵸 어 초콜렛을 킥뷰로 봤거든가 어 잠깐만 어 자 됐어 됐어 자 준비 다 됐구요 자 대포 쏘겠습니다 자 두분 드릴게요 두분 자 원샷 자 56위 56위 방에 있나 자 56위 자 방에 있어야 돼 자 개블리님 방에 있나요 자 개블리님 나와주세요 자 개블리님 방에 없으면 못먹는거야 이게 백이버 어 백분의 1이 아니야 방에 없으면 못먹기 때문에 못먹는거야 자 개블리님 방에 없고 자 개블리님 없구요 자 두번째 투샷 자 23번 23위 자 23위 누구냐 자 정글사나이 있네 정글사나이 자 정글사나이 자 정글사나이도 없는거 같고 자 정글사나이도 없는거 같고 자 분위기 좋아 없어 없어 자 없구요 자 그 다음에 자 18 18 자 18 18도 우마이님 자 우마이님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없는 사람 엄청 많아 우마이님 방에 있나요 확률이 그날 참가만 하면은 생각보다 높은데 어 우마이님 있어 우마이님 있고 자 우마이님 그러면 우마이님 일단 드릴게 자 우마이님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뽑습니다 한 분 더 자 75번 자 75번 육하님 방에 있나요 육하 자 육하님 방에 있나요 자 육하님 나와주시구요 자 육하 육하 자 육하님 방에 없는거 같지 자 75번 방에 없구요 자 없으면 뭐 넘기는거지 그쵸 자 이거 지금 어 5번인가 쐈는데 어 4명이 없어 이거 당일날 되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생각보다 높아 나도 이정도인지 몰랐어 자 27위 자 27위가 하루방님 방에 있나요 하루방님 자 하루방님 자 하루방님 아 야비님 아쉬워 자 하루방님 어 하루방님 있고 자 하루방님 어 있으니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두 분께 어 퀵뷰 7일 7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거보다 낫잖아 저는 방송 어 24시간 녹방 돌리구요 생방송은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 앰비 유씨 파일 어 망했다 아 이거 저게 없네 에이 씨 잠깐만 이거 누구지 이거 잠깐 빼놔 빼놔야겠다 아 승질라 이거 지금 어 버그 났어 버그 났어 어 코어 감사합니다 땡큐 자 코어님 감사하구요 어 아 이거 두 갠데 뭐 괜찮아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자 두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면 날 고맙잖아 고마우니까 24시간 녹이야 아 24시간 녹이야 24시간 24시간 방송 틀어놓는다고 뭐야 이거 어 어 깜짝이야 아 고장 났는 줄 알았잖아 에이티지 어 투 와이파이브 자 이러면 여러분들 또 뭐 심심하진 않잖아 그쵸 자 그럼 두 분께 어 두 분께 드렸구요 자 이런식으로 하는거 이런식으로 어렵지 않지 자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자 자 아 켜놓고 자 오케이 아 아 아 자 잘생겨요 갔다와 갔다오시고 어 아 질문 있으면 빨리 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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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신기한 어 어 오버워치는 구제코트 할거고 자 월클 B에서 놀다가 포메로 바꾸고 월클 A 축하드리고요 모두 맞불리 아 팀평가 팀평가 자 팀평가 잠깐 신청했지요 어 오버워치는 어 저기 뭐지 어 일요일날 일요일날 지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어 어 흠 흠 자 숭숭가님 팀평가 숭숭가님 방에 있나 자 숭숭가님 방에 있어요 자 이태원 보고보자 아 참여도를 안찍어놨네 아 수비라인이 좀 키가 작네 어 숭숭가님 방에 없지 자 아 마우스가 깜빡거린다고 이건 어쩔수 없어 이거는 지금 어 방송하다 보니까 프레임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 이해하세요 자 이거 그냥 덧굴로 어 방 더 쓰네요 어 어 어 호급하는 cm 자 그 다음에 어 자 자 뽑는거 처음 지금 뽑는거 처음이고 아 승수관이 있구나 자 승수관이 방에 있네 어 설명드릴게요 자 이팀 보면은 자 쉐딩어 어 자 팀 잘 짰는데 좀 아쉬운게 포그바를 cm을 올리고 김태형 어윙 칸나바로 하면 너무 셋이 키가 작잖아 여기 키가 작으니까 어 김태형 대신에 뭐 차라리 비리치 쓰던가 어 아니면 06W 비리를 사서 포그바 대신 쓰던가 조금 여기 트리오를 어 키크네로 추천할게요 칸나바로도 가끔 헤딩이 털리는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자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어윙도 가끔 헤딩 털리더라 어 공격지는 뭐 잘 짰어요 피고 호날루 쉐리검 좋구요 나머지는 괜찮아 자 나머지는 괜찮고 설명 끝 잘 짠넨팀 자 여긴 참여도 없고 어차피 이것도 보면 우리 민 감독님이 열심히 해주시자 자 전부 다 막 엉터리로 올렸네 엉터리로 올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...